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 정부는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시장이 해결을 하는 방안보다는 정부가 나서가지고 질이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해결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연일 문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를 보더라도 지난달 11일 경기도 화성에 행복주택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당시에 방문한 임대주택 시설에 만족해하면서 젊은 신호 부분 중에서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라던가 굳이 자기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런 임대주택으로 좋은 주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주거사다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의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측에서 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에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을 넘어가지고 실제로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행복주택의 관리비가 일반 아파트보다 2배 이상 많아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라는 행복주택의 조성 취지안은 좀 다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보도된 소식을 보면 공동주택 관리 전복 시스템에 등록된 경기 지역의 행복주택 15곳의 전용면적 1m 제곱당 평균 공용관리비 단가를 조사한 결과를 좀 살펴보면 행복주택 15곳에 2020년도 10월 기준으로 공용관리비 단가는 2759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국 아파트 평균인 1110원 그리고 경기 지역의 평균인 1156원보다도 2배나 높은 수치이고 특히나 인건비 평균 단가는 행복주택의 경우가 1608원으로 전국의 평균인 412원보다 4배 이상 높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관리비의 단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난방 유형이라든가 가구의 수, 전용면적 등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고 행복주택처럼 지역 난방을 쓰면서 가구 수가 적고 가구당 전용 면적이 작은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관리비의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행복주택의 관리비 단가는 매우 높은 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임대주택의 평균 관리비 단가가 1307원이고 지역 난방 아파트가 1175원으로서 150에서 300가구가 살고 있는 단지들의 평균 관리비 단가 역시 1271원이기 때문에 행복주택이 일반 아파트들에 비해서 관리비 단가가 2배 이상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행복주택의 높은 관리비는 이미 수차례 지적이 되었던 문제였고 2018년 국정감사에서 여야 불문하고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공론화하게 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의원하고 국민의힘의 송석준 의원은 행복주택의 관리비 문제에 대해서 LH하고 SH 등 관련 기관에게 지적을 했고 이에 대해서 해당 기관들에서는 행복주택의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서 인근의 임대 아파트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이라든가 수도나 정기, 요금 할인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답을 했었고 실제로 LH는 2019년 2월 달에 주택관리법령을 개정을 해서 소규모 행복주택단지의 공동관리를 세계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시범 사업이 2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문제는 크게 개선이 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입지가 좋고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진 질 좋은 임대 주택일수록 입주민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10월 달에 입주를 시작한 경기 성남 판교 행복주택으로서 해당 아파트는 판교 테크노밸리 중심부에 있어가지고 입지 조건이 뛰어나지만 입주민들은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고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 입주에서 살고 있는 서모씨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 주거 해결책으로 내놓은 행복주택이 관리비 부담으로 불행주택으로 망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심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용면적 1m 제곱당 공용관리비가 안 그래도 높은 행복주택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달에는 관리비가 1m 제곱당 4,067원이었고 11월 달에는 5,429원으로 더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8평짜리 아파트의 관리비가 15에서 20만원으로 웬만한 일반 소형 아파트 관리비 수준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입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니까 해당 아파트를 공급한 경계주택도시공사는 입주민의 편의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오픈키친이라든가 공동작업실, 헬스장, 세미나실 등 편의시설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암튼 상황이 일화하다 보니까 행복주택 입주 대상인 청년층의 관심도 줄어들고 있고 지난해 10월달에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은 행복주택의 공가율이 8.5%로 1년 전보다 오히려 4%가 크게 오르고 있다고 지적을 했으며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전문가들 역시도 각종 편의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주거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로 인한 관리비가 입주민이 부담이 가능한 수준인지 이것이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주거 복제의 일환인 행복주택에 당첨이 되었는데 관리비를 일반 아파트보다 더 부담을 하나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지적을 하면서 좋은 시설을 갖추는 게 중요하지만은 행복주택의 적정 관리비에 대한 사전 검토가 지금까지 좀 소홀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현실하고 좀 많이 동떨어진 임대주택 거주 자격 조건이 정부의 공공임대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논란의 핵심은 쥐꼬리 소득 기준이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지금 제시하는 기준에 따르면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생활 여건을 향상시켜 가면서 수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득 기준 등이 초과가 된다면은 원칙적으로 퇴거 대상이 된다는 점이 가장 문제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14일 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은 정부는 1인에서 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소득 기준을 개선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인이라든가 2인 가구가 3인 이하 가구가 아닌 개별소득 기준을 적용받게 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1인에서 2인 가구의 임대주택 입주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니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소득 기준을 일부 완화를 시킨 것인데요. 하지만 이번에 국토부가 바꾸겠다라고 하는 규정을 감안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이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월 185만원 2인 가구는 306만원 수준으로써 행복주택은 그나마 사정이 낮지만은 1인 가구는 월 211만원 2인 가구는 437만원 맞벌이 시에는 525만원으로써 최저시급으로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에도 182만원을 받는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를 하려면은 대부분 최저임금을 가까스로 넘는 정도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들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데 문제는 재계약 시점에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은 원칙적으로 퇴거를 해야 되고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동안 월급이 오르거나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직장으로 옮길 경우에는 순식간에 퇴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기준에 따르면은 임대주택에 사는 동안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늘려나간 행위는 오히려 자신을 주거 불안의 위험에 노출시켜 버리는 것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재 정부 측에서 임대주택이 주거 사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면서 특히나 기존에 3인 이하 소득 기준을 적용받던 1인에서 2인 가구가 대거 기준 초과 상태가 되면서 올해부터 퇴거 대상이 되는 가구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퇴거 대상이 될 경우에는 최대 2회 계약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도 사정별로 천차만별로써 한마디로 계속 살기 위해서는 월급이나 자산가치가 오르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정책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임대주택이 주거 사달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의문스럽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민간시장을 지나치게 외면하고 공공의 역할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공공임대정책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집중을 하고 저렴한 가격 그리고 살기 좋고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국가가 모든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규제를 풀어가지고 시장의 수급 문제를 해소하고 민간시장에서 수요를 좀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고 있으면 정말로 총체적 난국이다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고 한 네티즌은 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월세도 안 되고 전세도 안 되고 집을 소유하는 것도 안되고 임대주택도 못 들어간 상황인데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거냐라는 뭐 이런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